하렐루야! 하렐루야!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를 꼽을 때 바른 순서의 제1번은 예수님께서 명백히 가르쳐주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구하는 것 즉 교회와 복음운동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적지 않은 교인들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 즉 자신의 육신생활을 위한 기도를 제일 먼저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대표적인 기도 제목 사이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가운데 현실적으로 기독신자들이 가장 적게 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우선순위를 따라 기도하는 경우에나 잘못된 우선순위를 따라 기도하는 경우에나 이것은 항상 두 번째 순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 또한 예수드가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본이나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강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가르친 것을 보아서도 두 마라 끝없이 기독신자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필수적 기도 제목입니다 다이선 용장으로 성군으로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지만 정말 모범적인 기도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시평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그는 하느님의 나라와 의리를 위한 기도를 시시 떼떼 올렸고 또한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나 압살로마의 나라를 당할 때에는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한 개인적인 기도도 자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다이선 또한 그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도 빠뜨리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새해와 함께 우리는 지난 두 주일을 통해 신자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 요소인 예배와 성경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날 신자의 기도생활에 대해 생각하면서 특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 어떻게 강구해야 할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독 신자는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에도 낙심하지 말고 경건한 신앙을 지키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한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한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니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아멘 본문에서 다이슨 아주 특이한 사실을 두고 극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 아이다 라고 하늘 앞에 탄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란 곳 하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를 가리키며 충실한 자란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윤리적으로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제대로 된 신행일치의 신자들이 인생 중에 점점 더 숫자가 줄어들고 있음을 다시 통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두 마음으로 말하는 저의 입으로 나오는 말과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점점 더 판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선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을 밥 먹듯 하고 있었습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도 있듯이 이웃이란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돕는 관계가 되어야 할 사람들인데 바로 그런 이웃을 속이는 자들이 속출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야 뻔합니다 그것은 그냥 농담 삼아 하는 거짓말이나 좀 골려주려고 하는 프랙티컬 조커가 아니다 이웃에게 사기를 쳤으라도 나 혼자 좀 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심보의 발로입니다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은 또한 아첨한 입술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아첨이란 높은 사람 앞에서 속이 없는 칭찬과 아부를 늘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곁에 있는 이웃은 기회만 있으면 속여서 등쳐먹으려 하는 반면에 부자나 권력자 앞에서는 비굴하게 머리를 숙이고 아양을 떨면서 무언가 얻어먹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말을 최고의 장기로 삼는 자들은 자기 입으로 하느님까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혀가 이길이라 즉 내 말빨을 아무도 당해낼 자 없다라고 실로 기고만정하게 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마치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악용하여 지극히 반민주주의적인 소리를 마음대로 외치되는 자들처럼 자기 얼굴에 입이 붙어 있고 그 입안에 혀가 있다고 해서 무슨 말이든지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 앞에서는 벌벌 기면서 아첨한 입술만 가진 자들이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늘 앞에서는 조금 더 덜 줄 모르고 오히려 이 절대주권자까지 이길 수 있다고 자랑하는 혀를 함부로 놀리면서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사울왕 제위의 말기에 이스라엘 사위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불신함과 무능력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었으며 그런 와중에도 그의 신민 앞에서는 폭군으로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임금조차 하늘물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니 백성 중에서도 점점 더 경건한 자들이 사라지고 곳곳에 우상 충비자들이 이스라엘 사회 전면으로 버젓이 나타나면서 이웃에게 거짓을 마르는 사기꾼 인생들만 나날이 늘어났습니다 다윗같이 충실한 자들은 오히려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 쫓겨다니고 반면에 사울왕에게 아처만한 간신들만 출세하는 세상이 되었으니 자연히 모두가 다 기회주의자나 위선자가 되고 정돈이 윤리니 덕이니 의리니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게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보통 낙심되는 일이 아니었으며 특히 이스라엘 국가의 장례를 생각할 때 절로 참덤한 신경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이처럼 저질화되어가고 신앙 좋고 기본 상식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설 자리조차 없어지고 있으니 이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앞이 캄캄한 절망감에 살아야 할 수밖에 없던 다윗은 그래서 여하여 도우소서라고 간절한 탄원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은 그런 악한 인간들이 거짓말에 대해 속수무책이었지만 3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께서는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으시고 그처럼 교만의 인생의 혀를 끊으실 분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혀를 끊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거짓말한 사람에게 시행된 형벌이었습니다 혀로 타인을 속이는 자는 말로 설명해주고 설득시키고 할 가치조차 없는 인간이며 그냥 그 혀를 잘라버린 것만이 최상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로 당신을 이기겠다고 나오는 무리하고 교만하게 짝이 없는 자들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일이 상대해주시고 토론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고약한 인생들의 혀를 싹둑 잘라서 그런 헛소리를 아예 꺼내지도 못하도록 아주 간단히 처리해버리시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가지고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사람은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정말 상대하기 싫은 아니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인간입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런 억지 논리로 청소년들을 세뇌시키고 양식 있는 국민의 마음을 갈갈이 짖어놓은 무리들이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 반미 사상을 선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한민국을 통째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서 북한과 통일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주저하고 있는 소리에 저는 이제 대꾸하거나 반박하는 자체가 피곤해졌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우선 논리적인 대답을 해보았자 백번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날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명목상이나마 국가보안법이 없는 일이 존재하고 있고 현 대통령께서도 기회만 있으면 한미동맹을 과거 그 어느 대통령보다 더 자주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데도 대놓고 공산 독재자를 숭비하고 칭수하는 자들이 완전히 제 세상을 만난 듯이 기고만정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연유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 입심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이 실로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이 나라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까지에게 우리 기독신자만이라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북한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치나 경제 그 자체보다도 그 인민들이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퇴보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3대 독재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우상화 정책으로 인해 북한 동포들의 사고구조와 정신은 그의 로봇같은 수준 가장 저급한 우원시적 부족민들과 별 차이 없을 만큼 퇴화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경건이란 말은 이미 전혀 알아줄 수 없는 외국어가 되어버렸고 사람이 충실하다, 신실하다, 덕스럽고 의리가 있다 라는 개념들 역시 거의 다 사라져버린 상태로 전락되었습니다 입만 벌리면 경의하는 지도자 동지 덕분에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뇌어야 하고 그 감정이란 것은 그저 미 제국주의자들을 때려잡자 라는 구호를 목에 휘발이 서도로 외치는 데에만 고주된 가운데 70년이란 세월이 흘러왔으니 그런 사람들에게 그 무슨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나 인간이란 것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이 대한민국의 청년세대의 대부분이 그리고 작년세대의 다수까지도 역시 점점 더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대중, 우중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공산주의의 악한 사상과 거짓된 선동에 사라잡히는 북한 동포를 하루속히 건전해 주의할 위치에 있는 이 대한민국이 오히려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이 우려의 미래다라고 외치며 제발로 적화되어가고 있으니 우리 민족의 장래는 그야말로 앞이 캄캄한 형국이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은 자기네 자신 수준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 이런 심각성을 조금 더 느낄 수 없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손치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끼어 있는 기독신자라면 조국과 민족의 현실에 대해 정확한 영적 감각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회만 잡으면 닥치는 대로 자국민을 속여 먹음으로써 사회적 신뢰가 파괴되고 권력자 앞에서 아침만 자라는 간신히 출시하는 나라는 이미 갈 때까지 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거짓으로서 하늘을 대적하려는 자들은 반드시 저주의 멸망에 빠지게 될 하늘만 남아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이 판을 치고 자랑하는 혀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극한 교만에 빠지려고 있는 조국의 현실 앞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이 땅에 그래도 아직은 남아있는 소수의 경건하고 충실한 의인들을 이 악한 세대로부터 보존해 주십사고 더욱 간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기독신자는 악인이 득세하는 사회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구원의 말씀만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절리아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표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이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와의 말씀은 순기남이여 흙도가니에 일곱 번 달리난 은가토다 여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람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 뛰는 도다 여기서 가난한 자와 궁표한 자라는 바로 핍박과 압지하의 노인 성도를 가리킵니다 앞서 보았듯이 그처럼 거짓이 판을 치고 악인들이 득세하여 갈수록 기고만장하고 있었으니 그들이 일방적으로 눌림을 당하던 의인들이 위해서는 절로 탄식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8절에 나오는 대로 사월왕 치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오히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직하고 금멸한 사람이 아니라 온갖 사기와 술수만 일삼는 자들이 오히려 치부하고 승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실력있고 됨됨이가 올바른 사람은 자리에서 쫓겨나고 궁핍해지는 반면 유치하고 비겁하고 저질스럽고 옹윤한 음흉한 자들이 출세 가두를 달리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8절 하반절에서 나오는 대로 다이슨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 뛰는다 라고 장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른 도덕과 참된 신앙이 삶의 표준이 되지 못하고 순전히 인간적인 욕심과 불신앙적 가치관이 앞서게 될 때 그 사회는 그야말로 악하고 더러운 인간들이 제 세상을 만난 듯이 설치고 그처럼 비열하고 저급한 인간들이 높은 자리를 다 차지해버리는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조국 이스라엘이 그처럼 꼴불견스러운 인생들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나라로 전라가고 있었으니 다이슨은 그냥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이슨은 그런 절망감에 그냥 살아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와중에도 그에게는 마지막으로 붙잡는 희망의 줄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의 줄이라고 약소하시는 하느님 만큼까지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여기서 원하는 이라고 번역된 말은 갈망하는 이란 뜻이며 안전한 지대라고 아주 멋있게 번역된 말은 원래 구원이란 뜻입니다 아니면 그처럼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고통당하고 있던 성도가 갈구하는 구원이니 그야말로 안전지대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느님을 하여금 그런 놀라운 구원 역사를 발동해 주시도록 만들었습니까 5절을 다시 보시면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쿵표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야마 하느님께서 일어나신다고 했습니다 즉 눌림당하던 성도입에서 나오던 탄식은 그냥 덧없는 한숨으로 끝나지 않고 하느님께 기도로 승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느님께서는 그 탄식의 기도를 결코 그냥 듣고 지나칠 수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조금 전에 악인들이 그처럼 떠들고 난리칠 때는 그 혀를 당장 잘라버리셨던 하느님이시지만 당신이 자네들이 고통을 당하며 한숨만 내쉬는 소리에는 즉시 일어나셔서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안전한 지대로 당장 옮겨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 바로 그런 구원의 약속을 두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기라며 흙도가니에 일곱 번 달려난 은가두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금속을 재련할 때 요즘은 용광로를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흙도가니를 썼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실은 바로 불에 달구는 것입니다 그처럼 금속을 불러서 달려난 이유는 그 금속 안에 포함된 여러가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여러 번 달려나면 할수록 그 순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며 본문에서 일곱 번 달려난 은가두다라고 한 것도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그 어떤 불순물이 티끌만큼도 섞이지 않는 절대적으로 순결한 말씀인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틀림없이 완전하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조직신학인데 왜 다윗이 하필이면 여기서 이 당연한 사실을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있는 5절과 이 6절을 문맥적으로 연결시켜 보아야 합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제일 처음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데 다윗은 바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이 6절에서 똑같이 반복하면서 이 여호와의 말씀은 절대로 공수표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실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쇼핑을 나갔다가 자네가 마음에 드는 무슨 장난감이나 옷 따위를 보고 부모에게 사달라고 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부모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보기에 그 물건이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닐 때라든지 혹은 부모도 사주고 싶긴 하지만 그것을 사줄만한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될 때에는 부모와 자네 간에 피차 어려운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럴 때 자네 쪽에서 부모에게 앙타를 부리며 조르거나 왜 자기가 그것이 필요한지를 꼬치꼬치 따져서 부모와 상대를 하려고 하면 10중 8구는 자네 쪽이 지기 마련입니다 서로 고집을 부리는 의지의 대결이 된다든지 서로 이유를 따지는 논리의 대결구도가 될 때는 아무래도 부모 쪽이 훨씬 더 우세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정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선 자네 쪽에서 고집을 세우거나 말싸움을 하려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돌아서면서 한숨을 푹 내쉴 때입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면서 안타까움이 가득 묻은 한숨소리를 내면 웬만한 부모는 차라리 빚을 내어서라도 그것을 사서 자식 손에 쥐어주고 싶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위야말로 당신을 사랑하시는 자네가 탄식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결코 그냥 못 들은 채 하실 수 없는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탄식함에 올리는 기도는 문자 그대로 하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늘의 마음을 그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셔서 그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어주지 않으실 수 없게 만드는 기가 막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성도가 탄식으로 기도할 때 즉시 그를 구원해주겠다고 성경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약의 순결함을 철색같이 믿고 강구하는 성도를 하느님께서는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흔히 거짓과 허풍과 속임수와 파약이 가득한 사람의 말과는 달리 하느님의 말씀은 100% 순수하고 100%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국기 2장 23절부터 25절로 보면 애국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지는 소리가 하느님께 상달된지라 하느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느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은약을 기어가사 하느님이 이스라엘 자선을 돌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의 탄식과 선민에게 세우신 은약이 결합되면 그 강구한 구원은 틀림없이 즉시 이루어지고 맙니다 비록 이 나라의 현실은 비열한 악인들이 특세하고 가련하고 궁표한 의인들은 갈수록 궁지에 몰리는 가운데 있지만 이럴수록 일곱 번 달려난 은가치 순결한 약속의 말씀은 더욱 굳게 붙잡는 가운데 저 하늘의 아버지께서 아무쪼록 조국의 신실한 성도와 깨있는 교회를 안전한 지대 안에 보호해 주십사고 힘써 강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서론에서 인용했던 디모델전스 2장 2절을 다시 보시면 나를 다스리는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한 후 이어지는 하반절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 꼭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기독신자와 교회가 고유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신앙의 자유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 상황에서는 더더욱 간절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인 앞에서 경건한 신자 사람 사이에서 충실한 국민들이 이미 저 북한에서는 그의 싹쓸이 당하다시피 사라졌고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역시 그런 영적 저질화 인간성 퇴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영안이 열리신자라면 어찌 조국의 장례가 걱정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와 똑같은 안타까움 속에서 간절히 탄원했던 다윗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조국과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이 나중에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스라엘은 그런 망국징조로부터 속히 벗어나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최고의 전성시대를 향해 일사천리로 질주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던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탄식으로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역시 반드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아직은 남아있는 그루터기와 같은 경건하고 충실한 애국신자들을 이 거짓과 폐기 난무하고 있는 세대로부터 보존해 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온 나라가 급속도로 좌경화 아니 좌경화 아니고 주체 사상화되면서 그 교만이 크게 달한 악인들이 의인들을 낭떠러지 끝으로 몰아붙이는 와중에도 구국의 시대적 사명을 위해 끼어있는 파수권 교회들을 안전지대 안에 평안히 지키시기를 위해 눈물로 탄식하며 강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희망은 그처럼 하느님께 기도하는 성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까지 낙심하고 절망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끝장나고 말 끝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의 현실이 점점 더 고통스럽고 그 장례는 갈수록 더욱 암담해지기만 할 때에도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드림으로써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해 주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응답을 꼭 함께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근합니다 오늘 장례회의 이 SC éve 경우 지위의 이름으로 주신